K-Styl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. 제가 주연을 맡은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가 라라TV에서 일본 첫 방송됩니다. 드라마에서 저는 악마에게 젊음과 성공을 대가로 영혼을 위한 인기 작곡과 할인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. 악마 모태감과 영혼을 건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. 결말까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되어 있으니 꼭 라라TV에서 시청해주세요. 결말까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되어 있으니 꼭 라라TV에서 시청해주세요.